아리슨의 아리슨 첫발스란 너버야 진짜 오늘안에 오늘안에 볼 수 있으려나 카치르노 억질수 어? 뭐야 왜 마법이 안생기지? 그냥 기절인가? 어우 렉빠 역시 마리사님은 저한테 죽게 되어있어요 개모노 프렌즈님 밑쪽으로 오시죠 밑쪽으로 오시죠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그럼 제가 찾아가드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 딱 안될뛰고 있어 이의 그거 소환하는거였지? 응 맞아 아 그럼 한끼 깎겠어요? 나 모르겠다 아니구나 얘는 줄없지 네, 바비아 공격! 공격! 나는 저자리에 왔던 그룹에 있던 것들을 도망간다. 도망간다! 진짜 여기까진가 야 그래도 아호호호